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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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지마요 어 죽겠어서 학부다 아 8 으 아 구성이 안 돼 나줘요 우 발소리를 하나 들은 것 같은데 민우님 칡패드 필요하죠? 칡패드요? 네네 드릴게요 발이는 출발했음 네 감자 잘 키는데 강원도에서 오셨나봐요 ㅋㅋ 열린건가?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열리는 것 같지? 열렸어 여기서부터 열렸어 틀렸네 오탄도 없네 어우 깜짝아 8년? 아니 아니 아 앞에 있다 확인 멀다 멀어 어 하나 도로에서 아파트에서 도로 쪽으로 뛰었음 도로에 하나 있어요 285 방향 형네에서 어 둘다 하나 온다 샅소리도 남 샅소리 1층 형네 건물에 하나 붙었어요 1층 들어왔다 어 들어왔어요 1층에 하나 더 1층에 하나 더 1층에 하나 더 다른 데 어디 있니? 얘네 둘 내가 본거는 하아 일단 여기 여기 구성기 위에 SR 소우 염기 있어요 배탄 있어요 어우 가구 가구 발 쓰실 뿐 가구 발 네 배율이 없어 입에 열리세요 나 좀 주라 나 스탯 아 나 구상 챙겨야겠다 입에 떨어뜨렸어 위에 산티랑 떨어뜨려 놨다 여기 놀이광에 한 명 남았어 네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S W 왼쪽에서 소리 계속 들리네요 이거는 어? 여기 쏜다 장면 195 S S 95 저 아파트인거 같은데 아파트인거같이 그지 네 어? 나 쏜다 아파트 맞아요 낀 두개서 안보임 차 소리 원잇 차차 아파트에 두 명인가 모였어요 어 차를 터뜨리네 더 있는거지 앞에 앞에 건물에 하나 있어요 얘는 딴 놈이고 와 쟤 대기타고 있네 건물이 어떤 건물이야 창가에 있어요 여기 여기 지금 아 건물 어 지금 저희 저 앞에는 여기 아파트가 있고 아 그 건물이 있다고? 여기 여기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아 아 아 여기 여기 먼저 부시 가시죠 한두 마리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지금 아마 약 그거 하고 있을거에요 같이 가셔요 애들 들어가요 저 뒤에 백업 갈게요 저 2층에서 애들 볼게요 저기요 4층에 있을거구나 고고 고고 사망 바로 사망 사배 갑니다 얘가 걔 친구들인거 같은데 아까 거기 응 아 사배 제가 그리고 아까 그 차 차 친구들은 응 차 혼자 바로 사망 아 아니 잠깐 차 폭발해서 바로 죽은건가 그래서 사업에 필요하시다는 분 어 사배에다 하나만 둘래요 남은 아 아 뭐 이렇게 많대 얘는 구상이 없구나 구상이 없구나 나 구상 주지 질구 구상 몇개 있어요? 구상 몇개요? 나 없는데 구상 두개요? 저 있는데 두개 들을 수 있어요 담벼락 어 미안 1층에 내려왔어? 네 차 있는거 틀었어? 차 시체 먹을거 없어요 어 그래 어디있어 구상? 거기 담벼락이 거기 너버에 북쪽 testament 슬슬 배달이 올텐데.. 쫄리네 Actuallyoriented 뭘 시켰어요? 네 하도 배고파서 나도 배고프다 나도 껴줘 들어와야 껴주지 뭐야 냉동이요? 목소리 하도 작게 해가지고 냉동인지 몰랐대 안들리는데? 한마디 했잖아 나도 껴줘 안되는데? 아따 참말이여 나도 마이크가 울려 울리고 질자가 쟤 누워있어? 누워있지 너? 아니 헤드셋이 없어요 왜? 보장났어 버렸어 저희 건물 자기장 걸쳐요 왜이 배달을려면 버렸잖아 아직 한참 남았죠 저번에 다 이어폰으로도 왔어요 어 잘 잘 들어가볼까요 그럼 냉동이가 나랑 할래? 아니요 저 이판 끝나면은 그냥 배달 기다리러 갈게요 아 배달 하하 하하 어? 어? 먹으면 가면 되지 멀티가 안됩니다 흐흐흐흐 간절하지 못하구나 아 20대들이 멀티가 안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진짜 아 왜죠? 내일모레 50대 대신 분한테 저기... 할 말이 하지? 내일모레 반 70? 죽어 가신다. 호흡도 힘들어. 호흡 기준 받고 와봐.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. 차 소리 들릴 것 같은데? 듣고 싶다면? 반칙은 없을 수도 있어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래 늙어서 모두 반 70이지? 하 그러네요 딱이네 난 아니다 반 68이나 반 70이나 여기 실체 있어요 4배도 있어 다들 있어 시체 있다고? 시체 4백 초반에 싸우는 적 4백 4백 하나 더 있어요 4백 하나 더 있어요 감자도 챙겨야지 무겁네 파워플랜트도 애들이 은근히 싸우나 보다 여기 많이 오던데요 초반에도 초반 싸움의 흔적이 여기 하이바도 안 먹고 왔어 이동? 오늘도 난 황불 미 3 4 5 4 5 5 5 5 5 6 5 6 이동하시죠 재탄창이 필요한 사람? SR 없으세요 네 버리세요 다이가 여기서 핵 만나면은 노답 뭐.. 여기가 아니라도 노답이지만 헬멧 끼면 되는데 핵은 사람 많이 살아남은거 보니깐 무슨 얘기는 없나 황캠 갓캠 바이치야 뒤쪽에 바이치야 내가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 네 알고있어요 그리고 더 슬픈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제 뒤에서 쏠수도 있어요 왜요? 봤어요? 사람 있어요? 아니요 보급을 뛰어가시는 분은 아 빨간만 아 근데 산 아래쪽에 떨어지나? 저게? 네 산 아래 먹으론 애들 잡죠 SR 많은 다 SR 아닌? 난 싸이가 아 산 완전히 아래야 아 안 보인다 안 보여? 각 안 나와요 아이씨 거기서 쏘네 왜 여기 계속 올라가지로 못하고 있어 짜증나게 왜 305방이야 총소리 255 255 255 언덕 아래 차있어요 아 저런 보급먹으러 가나 야 너 혼자 가고 있는거 알니? 네 보급먹고 있네 보이네 쏠까 말까 거기서 보여? 네 아 내려갔어 저기있다 저있다 300방향 집에 300이랑 255랑 싸우더라구요 255 보급먹고 차가 빠진다 네 네 요쪽 썼나본데 차 210방향 밑에 창고 쪽 도로 쪽으로 갔네 여기 170방향으로 총 쏘는 소리 170이면은 한 대 맞았네 한 대 SW 저 멀리 네 걔네가 보급먹고 빠진 애들 어 건만 줘야지 시 마지막 이거 드링크 없는 사이 아니구나 우리 가야되요 자기장 또 아 자기장 작고 앞으로 간다 부럽네 네 파란핑 갈래요 아니면은 네 W 방향 W요? 네 바위 뒤 멀어요? 가까워요 이거 쏘는데 원힛 튄다 어 확인 한 대 맞췄어요 네 개피 다시 능선 넘어갔어요 오케이 우리가 창고 저기 먹을까 각팔 재밌네 나한테 차 날라왔는데 저 뒤쪽에서 140 방향에서 총 쏘는 소리 우리가 그냥 저 집이나 창고 빨리 먹어야겠는데 핵인가? 나한테 계속 쏘는데 일단 좀 먹자 아 쏜다 W 방향 워 툭 와이티 툭 툭 툭 툭 화이트 입장에서 300 방향 중 바로 앞에 있는 아 W사끼들 짜증나게 하는데 창고 쪽 잘 봐야 되겠다.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네. 어차피 우리가 구석이라 뭐. 선 넘어 내려오는 애들 봐야 되겠다. 네. PL 형이 지금 핀 찍었는데 그쪽. W 저 새끼 저기 있다. 능서는 넘어갔어요 다시. 325방향. 우리 창고 쪽 봐야 돼. 어글 끄기보다는. 바깥쪽 이제. 밑쪽 봐야 돼. 총속이 되게 많다. 저기 245에. 세마리 달려가거든. 245에서 NW로 달려가. 빨간만 먹으러 가는 애들이 없네. 빨간만 먹으러 오토바이 하나 가네. 자기장 쪽 가지고 있어요. 차. 우리 밑에. 하나 지나간다. 우리 가깝고. 창고 쪽에 지금. 지금 보이는 거 없어요. 있는지도 몰라요. 310. 중앙에 내렸어. 250방이야. 나무. 피엘 형 머리 조심. 움직이지만요. 확인 확인. 일때 같이. 손으로 피기 하기로 해주나. 몰라. 죽겠다. 와 머리. 가로 날아가네. 어디 있어요? 뒷통수 마신 거 보니까 창고 쪽 같은데요. 창고 쪽은. 봤는데 안 보였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보고 있었어요. 뒷통수니까. 저쪽. 피엘 형 옆에 조심해야 돼요. 창고 쪽인 거 같은데 안 보여. 창고 쪽에 있는 거 같아요. 창고에요. 창고 뒷통수. 창고 근데 보이지는 않는데. 우리 근데 넘어가야 돼. 네. 그냥 가야 하시면 어떡해. 뒤에 거 못 잘라. 못 잘라요. 보이지 않아도. 거기에 뚝배기 남는 거 보이나요? 거기에 뚝배기 남는 거 보이나요? 네. 여기 있어요. 맛이 밀려고 있는데. 여기 차. 차. 320. 310 방향. 집 쪽에. 저기 있다. 우리 앞에 있어요. 오른쪽 능선 끼고 오세요. 뒤쪽 조심. 뒤쪽 조심. 뒤쪽 조심하고. 하하하. 나 이때 배달 오면 진짜 짜증나 볼 거야. 돌자 인마. 여기가 딱이다. 우리 뒤쪽 봐야 돼. 어. 255 방향. 하나 확인. 쏠까요? 말까요? 난 자리 잡... 자리 잡았어. 여행 못 쏴. 저기 있다. cái There. 저 yaş. 어. 리그. 저기 있다. 여기. 여기. 잡았어요 잡았어 그리고 250방향 하나 소리만 들렸어요 내 하이브 아이스 우리 쪽 타기장 두 명이예요 250방향 앞에 창고 두 명이예요 하이브 아이스 털렸다 MW 방향 맨날 나만 쏴 그쪽에서 총소리 났어요 저 파일같은데 다 썩을 때 아 나도 당했어 살려줄사람 살려줄사람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 한 놈 쫄게요 살리고 결제만 하고 올게요 파퀴 엎어져있어요 저 앞에 아직 안오는거 바로 앞에 자기장 앞쪽 자기장 앞쪽 쟤 근처에 있어요 지금 파이팅 두 명 남았어요 네 총알 날라왔는데 앞에 능선 쪽에 있는거 같은데 니가 혼자 떨어져있었나 그럼 벨 누르고 빨리 좀 눌러라 아이씨 저 앞에 앞에 능선 쪽에 있는거 같은데 안보여요 위치 반대칸 쪽으로 소음기 저있다 192 295 나무 뒤로 네 니 입장에서 엠방이야 애니 애니쯤 되는거 한대 소나무 뒤쪽으로 네 확인 저거 시첸데 시첸데 아 저기있다 미션 왔더니 게임이 엠 지 인 에 헤어 이 가 누구를 오 한